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보조례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해 수사하고 있고, 현직 교사의 입건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